신성형 인천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카지노 복합리조트 패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프리카지노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의원은 2010년 이후 추진돼 온 세계의 대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가운데 프리카지노는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의미 없는 문제부 사업기간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도시공사가 프리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투자하는 대안과 카지노업 허가 부처인 문체부 산하기관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책임 준공하고 직접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